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리버트 아 아 이댁하면 충분하죠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껴야되는 반지가 있나요? 뭘 빔마 아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잠깐만요. 뭔가 버프가 필요할 것 같은데? 아 오케이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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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잡았군요. 아 바로 가보겠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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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아 살았다 아 위험해 아 이걸 죽는다고? 아 안전함이 없었네 아 괜히 스택 쌓는게 쉽지가 않네 신경쓰이네 자꾸 스택 쌓는게 어렵네 디버프같은것도 쓰고싶은데 안 떨어졌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어렵습니다. 막상 하면은. 얼마나 어려운데, 이거. 어, 야. 어, 안 보여. 안 보여. 어, 디버프 안들 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서 어렵겠네. 아, 그래도 걸어야 되나? 어, 안 보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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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보여. 아, 안 보여. 아, 안 보여. 아, 안 보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왜 이게 반대로만 나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빡세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잠깐 출시킬. 잠깐만 기다려봐. 1대가밖에 안 남았으니까. 신종을 기회할 때가 됐다고. 아 그렇지. 끝냈죠. 아 그렇지. 아 나이스샷. 아 1개의 조각에서. 아 7개의 조각을 됐군요. 아 쉽지 않았다. 겨우 깼네. 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. 아 도공 171 방 81% 음 15% 15% 12% 9% 72% 24% 아 9% 15% 6% 아 얘가 캐릭터가 박모가 높구나. 유니온도 높으니까. 아 유니온은 박무를 안 옮겼었네. 박무했으면 더 좋았을라나. 애매해한 것 같긴 하다. 그쵸. 아 플랭크. 그쵸. 아아 만족하십니까. 아 네 너무 만족합니다. 아 네네. 아 무엇이 아쉬웠습니까 하면서. 아니 아쉬운거 없었습니다. 메르세데스 유저라 뭔가 아 이런거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. 그런거 없었습니까. 원래. 스킬 연계 스킬로 스킬을 피하면서 딜을 놓는거하고. 극딜기를 안쓰셨어요. 아 극딜기가 뭡니까. 오천스킬. 뭐였는데요 스킬 이름이. 모모숨결이라고 있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 저한테 처음에 쓰라는거였지요. 네.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거였군요. 네. 꼭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아 좋은 지적이셨습니다. 아 신청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아. 녹화. 녹화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